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제철 병어회 지금 이때가 제일 살아르고 맛있을 때예요 소스는 병어회 막장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탄산수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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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통에 살이 올랐어요 통통에 살이 올랐어요 다래를 넣은 김에 다래 다래들린 김에 이 때가 진짜 맛있네요 이 때가 진짜 맛있네요 기름조기 아이고 이럴 때가 너무 맛있었어요 이럴 때가 더 맛있었어요 기름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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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소금 왜이렇게 단단해? 왜이렇게 단단해? 진지 않은가 x2 약 35,000원 후레임 참기 성공 바보는콩시켜보는 경기 아, 네. 꼭 먹어요! 꿀맛! 으항 넘.. 이제 먹은 거기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고 해서 먹어야만 먹어요 그거보다 쫄깃쫄깃하고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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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나는 이 맛을 좋아해요 나는 정말 맛있다 나는 이 맛을 좋아해서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나는 나의 맛을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나는 나는 이 맛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 맛을 좋아해요 나는 이제는 그 맛을 좋아해요 다같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옳아 국물은 매운 맛을 아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매운 맛을 모르겠어요 저는 매운 맛을 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운 맛은 더 맛있게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이건 매운 맛을 보고 매운 맛을 느끼하네요 그리고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해요 아찔에 뱃살이 제일 맛있다! 뱃살이 제일 맛있어!! 하지만 이 뱃살이 제일 맛있어! 뱃살이 제일 맛있어!! 뱃살이 제일 맛있어!! 아까보다 다 맛있어!! 아하!!!! 저는 이 때문에 소금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 보니 튀김 강한 맛 개인적으로 쥐게라 핵심이 바뀌었네요 뱅이랍 치킨이 들어가서 나는 너무 좋아서 너무 고소하고 입안에 를 흘린다 한번에 라면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뭔가 더 맛있게 먹었을 때 나는 다음날 수는 없던 래위덕이에요 오늘 날씨는 래위덕이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제 먹게더라구요 또는 래위덕이 들리는 너희가 너무 맛있어서 래위덕이 상당히 매우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래위덕이 더 맛있어서 원래는 딱딱하고 맛있지만 넘 맛도 맛있네요 엄청 맛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계란하고 좋은 맛 너무 맛있어야만 너무 맛있어 먹은 걷는 중 뼈가게 더 좋은거 같아요 이 맛은 전혀 없을 수 없어서 뼈가게 더 나아요 뼈가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뼈가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뼈가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고소한 계란 소스는 다 먹기 전에 고소한 계란 고소한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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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어.. 그리고 제가 먹어야 했는데.. 뭐야... 진짜 맛있다... 진짜 맛있어.. 아.. 진짜 맛있다.. 지금 먹으면... 진짜 맛있다... 진짜 맛있어.. 진짜 맛있어.. 진짜 맛있어버린다.. 진짜 맛있어.. 그리고 또 바로 또 한잔 그리고 그냥 같이 먹어도 맛있다 내가 왜 이렇게 먹었고 아... 살 뿐이 없다 또 나름은ㅋㅋㅋ 흑흑 아, 너무 맛있다 아,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나는 공격에다 이런날도 있는거지 여기 있었구나 오늘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좀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나는 아이스크림을 봐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고 저의 고기의 이 맛은 먹기 살짝 두려운데? 먹기 살짝 두려운데? 먹기 살짝 두려운데? musique 이제 먹기 너무 바삭한 소스도... 파슬리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다 또 Entscheid 회전은 딱! 색이 꼼꼼히 이거 어떡하지? 이거 먹어야지 몽땡볶이와 한sec 특별한 reverbs 정말 맛있어 combinations titre rate 쫄깃쫄깃 씹고 뼈한 고기 안쪽도 sponsoring 고기 고기 바삭바삭 아... 바삭바삭 바삭바삭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병어 회를 먹어보았는데요 병어는 이맘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살이 완전 통실통실해요 통으로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뜯느라 애는 썼지만 저는 이 뜯어야 제맛입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